오늘은 맛있는 돼지갈비를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일산 백석동 흰돌마을 2단지 아파트 뒤쪽으로 상당히 소문난 돼지갈비 맛집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신촌 서서갈비인데요. 상당히 양념 맛 좋은 갈비를 맛볼 수 있는 맛집입니다. 신촌 서서갈비 이곳도 24년째 영업중인 노포식당이기도 합니다. 너무 늦게 가면 대기를 해야 할 정도로 손님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돼지갈비부터 소갈비까지 맛나게 먹기 좋았습니다. 식촌은 식당 앞으로 하거나 주변 빈 곳으로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영업시간은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고 매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대기 시에는 카운터에서 번호표 받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식당 내부는 적당한 사이즈이고 전부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약도 가능해서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더 좋습니다. 저 들어갔을 땐 한가하더니 나올 땐 만석이 되네요. 메뉴판을 보시겠습니다. 돼지갈비와 삼겹살, 나갈비가 있습니다. SNS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고요. 식당에 대한 설명도 있고 고기 맛있게 먹는 방법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니까 녹차물이랑 물티슈를 주시네요. 밑반찬들 세팅이 되는데 오이김치 맛있어서 좋았습니다. 쌈, 야채도 싱싱하고 고기랑 먹기 좋은 상차림입니다. 개인별로 양배추 소스장도 따로 주시네요. 신촌 소설갈비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돼지갈비가 먼저 나왔습니다. 돼지갈비 3인분이고요. 1인분의 돼지갈비 2대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돼지갈비는 상당히 비주얼 좋고 양념이 잘 배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속임수를 쓰지 않는 진짜 돼지갈비입니다. 이어서 숯도 들어오고 마늘도 함께 고줍니다. 돼지갈비에 올려서 고기를 고줬습니다. 신촌 소설갈비 이곳은 일단 직원분들이 엄청 친절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성인 3명이서 이렇게 돼지갈비를 신나게 먹어봅니다. 가격대도 괜찮고 갈비 먹기 좋은 한상차림이고요. 이 돼지갈비는 자주 뒤집지 말라고 했지만 고기가 타니까 자주 뒤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산에도 돼지갈비 맛집들이 좀 있는 편인데요. 이곳도 돼지갈비 비주얼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다 고진 갈비는 먹기 좋게 잘라주고 새로운 돼지갈비에 올려서 고줍니다. 신촌 소설갈비의 돼지갈비 드디어 맛을 한번 볼까요? 부드러운 육질의 돼지갈비가 아주 맛있습니다. 무엇보다 양념 맛이 세지 않고 은은하게 스며드는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인공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 돼지갈비 질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는 맛입니다. 기대 이상으로 돼지갈비 퀄리티가 좋아서 다들 맛있다며 열심히 들 먹네요. 이 정도의 돼지갈비라고 하면 일산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자 꼽히는 마시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에게는 심심할 수도 있겠지만 평례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좋아할 만한 맛입니다. 돼지갈비 새롭게 구울 때마다 직원분들이 판 알아서 갈아주는 것도 좋았습니다. 돼지갈비는 진짜 뼈다귀 뜯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돼지갈비 뼈다귀 열심히 뜯어 줬습니다. 맛있네요. 은은하게 맛있는 양념 돼지갈비 정말 빠르게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메뉴도 주문하려고 하는데 일행분께서 선물을 준비하셨네요. 좀 늦었지만 제 채널 구독자 만 명 넘은 걸 축하해 주셨습니다. 지금 영상 보고 있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LA 생소갈비를 주문해 줬습니다. 라갈비 1인분에 갈비 2대가 나옵니다. 미국산 초이스 등급이라고 하는데요. 비주얼 보기 좋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숯불에 맛나게 훅 닦고서 먹어줬습니다. 라갈비 질기지 않고 소 본연의 맛을 느끼기에 괜찮았습니다. 근데 뭔가 살짝 2% 아쉬운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이 LA 양념갈비 1인분을 다시 주문하였습니다. 이 돼지갈비와 같은 양념으로 재워서 나온 라갈비입니다. 이 생소갈비의 부족함을 양념 소갈비로 채워봅니다. 라갈비 이게 또 술안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빠르게 거진 이 LA 양념갈비를 뜯어 줬는데요. 아 이 맛이다. 확실히 생소갈비보다 맛있는 양념갈비입니다. 돼지갈비와 더불어 양념갈비도 아주 맛있는 곳입니다. 신촌 소서갈비 여기는 확실히 양념 맛이 뛰어난 그런 곳이고요. 대부분의 손님들이 돼지갈비나 양념갈비를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이 집만의 맛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물냉면 한 그릇 주문해서 시원하게 먹어줬습니다. 물냉면은 보통 맛볼 수 있는 냉면 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촌 소서갈비집은 일산에서 오래된 돼지갈비 전문점인데요. 양념 맛이 세지 않게 맛있는 갈비를 맛볼 수 있는 식당입니다. 일산 백석동에 간다고 하면 갈비 맛보로 꼭 한번 가볼 만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고기 먹기 좋은 곳이 있고 친절해서 더 좋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손님들 많으니까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더 좋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곳이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